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러스 오데입니다 자 이번엔 소모전 네 다른 맵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모전 맵이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초기줄도 있었고 본야드도 있었는데 넥서스 넥서스 맞네 넥서스라는 맵도 있었고 어 이맵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에 런오프 런오프라는 맵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벽 매달리기 도중 우클릭 누르고 있으면 벽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어 이건 처음 알았다 아니 이걸 튜토리얼에 내줘야지 이걸 튜토리얼에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알던가 써먹던가를 하지 너무한거 아니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이거 아니 진짜 필요한건 안 알려주고 진짜 딱 기분만 알려주면서 보병 거의 뭐 보병전투랑 타이탄만 딱 하라고 하는 딱 그 수준인데 심화 관련해가지고 심화전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튜토리얼을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았을텐데 스트라이크 미션입니다. 타겐 모든 파일런들에게 부정끄러워 랩도 살짝 구경한번만 해봅시다 응 파괴 안되고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수준이냐면은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되게 막 잘 만든 것 같지가 않고 계단현상 되게 많은데 뛰어다니면서 보면은 오 잘 만들었다 라고 사람이 착각하는 정도 착각하는 정도라서 썩 좋지 못하는 썩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게 썩 좋은 상황이 usable 아 우린 아 스토리 아메리카노 레비가 너무 어렵다 This is a strike mission, people. Kill the enemy pilot. Good luck I'm really curious how they are all smart Let's go Turn things around Let's fly Let's fly 아, 대단하다 아, 대단하다 아, 대단하다 수건의 시기입니다. 수건의 시기입니다. 제작용으로 가고싶은 저희가 되었습니다. 제작용으로 가고싶은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이게 마주지 않습니다. 시작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힘들다 진짜 너무 많다 근데 모션 바보같다 모션 진짜 바보같다 와 아 근데 이 맵은 이 맵은 진짜 런오프 맵은 SMG를 들면 안되는구나 그냥 아예 그니까 진짜로 근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로 멀리서 쏘거나 차라리 차라리 맨 위로 올라가지고 저격을 드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저격을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아 이렇게 또 튕기는건가 아 또 튕겼네요 네 네 런오프 맵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그니까 제대로 못본거 같긴해도 뭐 아 네 스마트의 파회법을 모르겠어 스마트 군총의 파회법을 일단 일단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